참 아르헨티나 나라는 너무나 자주 제가 다룹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 나라가 소위 대중영합주의라고 불리는 포퓰리즘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여러분들 망가질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여러분들 귀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자주 다루죠. 그래서 공병호 tv에서도 이 아르헨티나 1번 2번 3번은 아르헨티나의 신인 대통령인 밀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고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취임 이후에 이 세 개는 취임 전인 거죠.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전통적인 것이 화폐가치가 추락하고 구매력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모든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지만 특히 연금생활자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참 은퇴한 신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런 젊은 세대가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 않도록 구매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위기 같은 걸 경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견제수단이 공정한 선거인 거죠. 공정한 선거만 유지되게 되면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거의 그 나라는 초인플레이션과 구매력 여러분들 추락과 이렇게 연금생활자들이 뭡니까 비극적인 노후화 이런 것이 다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제가 자주 보는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보시게 되면 벌써 신임 대통령 이름 등장한 다음에 공기업 민영화 보조금 수백 개 삭제 공무원 7000명 이름 자르는 것 추가적으로 더 자르겠다. 그 다음에 국영기업의 이름들 모든 종류의 준공무원들 다 줄여나가는 것 화폐가치 정상화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뭐죠 극단적인 친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니까 여기에 그런 공기업 근로자들이 대통령이 등장하자 본격적으로 시위에 나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있네요. 그래서 이제 24일 날 1월 24일입니다. 1월 24일이면 아직 1월 24일에 나올 에코노미스트 잡지네요. 파이트백이니까 그냥 싸운다는 거죠. 자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맞서 가지고 그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개혁에 맞서 가지고 근로자들이 이제 막 저항하기 시작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은 이 수십 년 동안 대중영합주의와 공짜에 익숙한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초강경 시장 친화적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민영화를 하고 하폐를 정상화 시키고 하폐가치를 여러분들 과감하게 끊고 공무원을 자르고 보조금을 축소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죠. 마치 약물처럼 익숙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지금 초강경 친시장적인 밀레이 대통령이 등장해 가지고 본능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이 본능과의 전쟁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겨내겠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본능이 워낙 즐기기 때문에 본능이 이길 거다. 그래 밀레이 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본능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이분이 이제 그런 이 다보스 포럼에 가 가지고 연설을 했네요. 그런데 그 다보스 포럼에 가서 연설의 전무는 아니지만 프랑스 파리 특파원이 요약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친시장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왕이 있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분들 그 소위 자기 연설이 뭐가 담겨 있는 거 아니까 한 국가가 잘 살려면 뭐 해야 되냐 이야기예요. 한 국가가 잘 살려면 무임성차하는 사람 줄여야 된다 이야기죠. 그 무임성차하는 사람을 이 밀레이란 사람은 대통령은 뭐라고 표현한 거 아니까 책은 먹고 사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거 줄여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창발적 발상이 극단화 될 수 있도록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 너무나 한 국가가 번영하고 역동적인 그런 국가가 되어 있는 데 필요한 그 신념을 필요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요약 정리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의 신념이란 것은 아르헨티나가 왜 망했냐 국가의 지나친 경제개입과 포퓰리적으로 망했다는 거죠. 국가의 지나친 경제개입은 규제도 있겠지만 결국 예산규모가 계속 평창하고 공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평창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먼저 공짜를 다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르헨티나는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산업국유화 등에 나서면서 국민들이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오늘날 서구 사회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가 섣불리 시장에 개입한 정책적 오판의 결과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정치 경제 시스템입니다. 국가 개입이 없는 한 자본주의적 시장 정책 이행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이런 것을 시장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친시장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 신념이 아주 투철한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나라가 잘 살 수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못 참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항상 일만 터지게 되면 국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국가가 해달라 이것도 국가가 해달라 그래서 그냥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계속해서 국가 권력이 확장이 돼 가지고 본인이 노예가 되는지도 모르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서방은 경제 문화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를 향해 여전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주의라기보다도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준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서구사회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는 서구사회가 자유의 길로 되돌아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다보스에 왔습니다. 기성정치 세력과 국가의 의존에 살아가는 기생충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선거구였던 자유 만세. 오래간만에 대단히 극단적인 시장 친화적 여러분들의 신념을 갖고 있는 한 정치인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문장 몇 개가 아니지만 개인 자유를 극단화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여러분들 사적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가장 번영하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은 그걸 유지를 못하죠. 그래서 좀 먹고 살 만큼 되면 계속해서 뭐죠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라 그래서 예산이 400조 500조 600조 700조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걸 거두기 위해서 계속 생산적 개척에 대해서 준조세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준조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활동이 계속해서 깔아앉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생기고 계속해서 이런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지출을 충당하게 되고 결국은 뭐죠 그냥 붕괴가 되는 거죠 재정위기를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선거가 이번에 우리가 대만에서 봤던 것처럼 간단한 것처럼 나라가 잘 사는 것들은 너무나 간단한데 그게 본능에 대부분 굴복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참 잘 사는 길이 여러분 쉽고 선거 공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쉽던가요 이번에 대만을 보니까. 그래서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정직한 것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어떤 일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꼼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